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연경입니다. 자 우리 6월 모의평가가 끝났고요. 이제 확통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해요. 6월 모의평가의 특징은 뭐 제가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통수학 파트가 어렵고 변별력이 있다. 더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한다면 바로 확통 파트입니다. 확률과 통계 파트가 아주 평이하게 출제됐다라는 표현이에요. 평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쉽게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그러니까 30번조차도 킬러 또는 중킬러의 영역에도 속하기 힘들 정도로 간단한 사점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나는 수능까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전체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확통 문제를 좀 쉽게 줘서 공통 여격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에겐가 배려일 수 있겠지만 또 누구에겐가 불만일 수도 있겠는데 확률과 선택,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에겐 이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능장까지 가주세요. 라는 되게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저는 이 경향이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실제 문제를 한번 보면 어떤 문제냐. 첫 번째 문제가 이제 23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23번, 24번은 선생님이 좀 생략을 하고요. 25번 문제를 볼 건데 25번조차도 사실 좀 쉽다. 교과서 예제 수준이다. 1, 2, 3, 4, 5가 있고요. 1, 2, 3, 4, 5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수가 3,500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입니까? 5의 4제곱이죠. 왜냐하면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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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선택의 방법과 고백업칙으로. 자, 그럼 분자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자, 여기 이제 5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5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3,500보다 크죠. 4가 들어가도 무조건 3,500보다는 크죠. 3이 들어가게 되면 3, 그 다음에 4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3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 5가 들어가면 무조건 크죠.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럼 너의 선택은 5가지, 5가지, 5가지니까 5가지. 5가지, 5가지, 5가지니까 또 이렇게. 5가지, 5가지. 그래서 분, 뭐는요? 5의 4제곱이고요. 2배, 5의 3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25분의 1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번. 자, 교과서 예제. 25번, 그래, 그렇다 치자. 26번 가볼게요. 자, 26번은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빨간색 카드가 4개가 있다. 빨간색 카드가 하나. 네가 빨간색이냐? 빨간색 카드가 4개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요. 파란색 카드가 2개가 있고. 알았어. 노란색 카드가 몇 개가 있어? 하나가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띄용! 이 7장의 카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3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1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공식부터 떠올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개념이 약간 부족한 친구들이라면.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 우선이 아니라 조건에 대한 기준을 먼저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봐봐요. 이제 누구한테 줄 거냐면 3명의 사람 ABC에게 준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3가지 색의 카드를 1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어요. 3가지 색을 받아야 되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야. 1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가자. 누가 기준이냐면 빨간 것부터 나눠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 이것을 받은 친구는 파란색도 받을 거고 빨간색도 하나 이상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을 너로 받아야 돼. 그러면 이 노란색을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을 받은 E가 A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그 녀석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될까요? 파란색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이 파란색은 서로 간에 구분이 없잖아? 그럼 파란색 하나를 나누어주는 것은 구분점이 없다. 그래서 굳이 이거 보면 그냥 한 가지야. 너 받은 녀석에게 하나를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보십시오. 여기서 조심해. 여기 E라고 쓰지 말고. 그럼 하나가 다 들어갔잖아요? 하나가 남았잖아? 이 하나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근데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봐. 하나 이상 받는 학생이. 그럼 얘가 파란색을 또 받아도 되잖아. 대등해요. 하나, 둘, 셋. 이거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또 다른 녀석이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야. 세 가지인 거야.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너.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식이나 개념이 필요한 거다. 서로 같은 건 네 개를 서로 다른 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이라고 주어져 있는 걸 받는 개수를. 너 그냥 A가 받는 개수를 A개. B가 받는 개수를 B개. 너네 C개라고 이야기를 해봐. 그럼 이거 가지고 공식 다지면 되지. 야, 그걸로 네 개를 채울 건데 너는 하나 이상이야. 그러면 3H4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야, 너 받았으니까 너 하나 더 가져가.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야, 가져가. 그럼 이제 A가 더 가져가야 돼. B가 더 가져가야 돼. C가 가지고 똑같은 거 세 개를 나눠. 중복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3H3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안 줘도 돼. 여기도 안 줘도 돼. 한 개 이상이 아니라 0개 이상. 음한인 정수 개념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3H3이다. 어쨌든지. 자, 여기서부터 중복조합의 공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개념형 문제고 복합형 문제가 맞다. 답은 90이다. 근데 이 정도의 문제를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요.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같은 것을 쪼개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중복조합의 아이디어야. 근데 공식을 우선 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설정해서 사건을 분류하거나 쪼개거나 일을 셀 필요가 있고 공식은 나중에 정리하래요. 이런 태도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죠.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 난이도였다.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위기감은 있었을 거야. 자, 27번도 가봅시다. 27번. 27번이요. 27번. 자, 여기 뭐라고 돼있냐면 주사위가 있다. 주사위 두 개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사위가 두 개예요. 그리고 이제 동전이 있는데 동전이 네 개야. 이렇게 돼있어. 동전이 네 개야.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과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같을 확류예요. 자, 이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럼 확률 이야기할 때 좀 주의할 점은요. 근원사건의 대등성을 보정하기 위해서 얘들은 다 다른 것으로 보고 시작을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래도 주사위와 동전 똑같은 것들을 쭉 던지는 그런 시행이라면 똑같은 것들을 생략할게요. 주사위를 묶어서 던지는 것과 동전을 던지는 것들은 결국엔 뭐예요? 독립시행의 아이디어다. 라는 걸 떠올리는 게 필요하겠지. 그럼 공식 우선이 아니라 기준 우선이다. 자, 나는요. 동전이 기준이었으면 좋겠어.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 두 눈의 곱 자체는 너무 복잡해요. 근데 얘가 심플하잖아. 그러니까 동전에서 잡자고 동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기준으로 하면 동전의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세 개 나올 수도 있고 네 개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 그 동전의 앞면의 개수와 두 눈, 주사위의 두 눈의 곱이 같아. 이건 있을 리가 없죠. 그럼 이 경우면 1 나오고 뭐 나온 거야? 1 나온 거죠. 얘는요. 1 나오고 2 나오거나 2 나오고 이거는 지금 상황이 다른 거지. 1 나오거나 내가 뭐라고 그랬냐? 서로 다른 걸로 보자. 근원사건의 대등성은 결국 주사위 동전을 다 다른 걸로 놓고 시작해. 그게 태도야. 확률의 시작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 그럼 너는 어떻게 됐는데? 그럼 얘도 1, 1, 3. 이거 다르진 않겠네요. 얘도 1, 3, 3, 1. 그죠? 얘는 1, 4, 4, 1, 2, 2.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거나 이렇게 되니까 곱하고 몽땅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동전은 자 봐. 내가 4개의 동전 중에 앞면이 하나야. 그럼 앞면 2분의 1이 1개고 뒷면 2분의 1이 3개인데 결과적으로 동전의 앞뒷면은 다 2분의 1이니까 너는 불변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니? 6분의 1, 6분의 1이죠. 그냥 나오는 눈이니까. 그래? 그럼 너는 4, C, 2. 하지만 너는 어쨌든 계속 내 제곱. 아 얘는 변함이 없어. 6분의 1, 6분의 1이 몇 개? 하나, 둘. 음. 너만 바뀌어.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4, C, 3. 2분의 1에 그럼 앞에 3개 2분의 1이 3제곱 뒷면 하나 2분의 1. 그래 봤자 4개다. 이게 6분의 1이다. 다르지 않죠? 6분의 1이다. 또 다르지 않죠? 얘는 4, C, 4. 다르지 않죠? 2분의 1에 4제곱의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다. 몇 개? 3개다. 그럼 이것들을 몽땅 더하면 이제 끼리끼리 묶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분모, 위치, 통분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를 다 묶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4제곱 6의 제곱 우선 이렇게 써놓고요. 그럼 여기는 4, C, 1하니까 4. 맞아? 여기는 4, C, 2 4, 3, 2하니까 얼마? 6, 2, 10인가요? 12 여기는 4, 2, 8 너는요? 1 아, 3? 아, 그렇게 되는구나. 3 이렇게 그러면 27 그렇죠? 27 음, 좋아요. 27 2의 4제곱 6의 제곱 이렇게 됐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3 3 남기고 3, 3 죽이니까 이렇게 4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64분의 3이 답은 1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7번도 큰 위기감은 없다. 교과 예전에 간단한 쉬운 사전 문제로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28원을 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28번 가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이면 3 이하이면 갈게요. 봐. 주사위를 던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3 이하이면 그랬다고요. 3 이하이면 얘가 뭐라고 어머나 똑 부러졌습니다. 3 이하이면 나온 눈의 수가 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나온 눈의 수가 점수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3 이하가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여섯 건 3 이하가 아니면 3 이하가 아니면 4 이상이면 0이다. 나이스 아, 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점 이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C라고 하겠대요. A B C 지금 나온 눈의 수가 1, 2, 3, 4, 5, 6 아, 근데 이제 1, 2, 3일 때랑 4, 5, 6일 때 이랬을 때 다르겠구나. 이랬을 때 4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C라고 할 때 얻은 점수의 합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만약에 얻은 점수를 뭐 X1 이렇게 합시다. 뭐 X1 두 번째 얻은 걸 뭐 X2 X3 X4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고 그랬을 때 이 눈의 합이 4가 되는 자, 이제 조심해라. 중복 조합 막 떠올리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거 중복 조합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점수가 나오는 게 지금 1 아니면 2 아니면 3 그래도 중복 조합 쓰면 되잖아요. 4가 아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0이 나오는 것과 여기서 1, 2, 3이 나오는 것을 대등하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대등하게 볼 수 없으니까 공식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자, 이런 형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죠. 중복 조합이거나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처럼 문제를 풀어야 된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란 바로 합 분해에 대한 얘기다. 쪼개기. 그러니까 1, 2, 3, 0을 가지고 얘를 4개수로 쪼갈려면 너는 뭐 1, 1, 1, 1, 1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도대체 뭐겠어? 주사의 눈이 1나오 BEN trata Amen. defenses이 이렇게 되는 거죠. 1나오고 1 나오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합 분해니까 하나 이렇게 넘겨줘. 그럼 2 어? 1, 1하고 너 0주라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건 얘는 그냥 뭐가 된 거야? 이건 2, 2, 2라는 위라는 이렇게 나온 거잖아. 2라는 눈 얘는 1이랑 눈 다시 봐봐. 이건 1도 이건 1, 1, 1 그냥 한 가지라고. 얘는 2, 1, 1, 0이니까 아, 그러면 이게 X1에서 나왔는지 X2에서 이제 배치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아이디어다. 그래서 4팩 2팩인데 이제 문제가 있어. 여기서 끝내지 마. 0이 0이 아니라고. 0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0이 나온 경우의 수. 4, 5, 6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였죠. 이것만 해결하면 뭐 상관없죠. 그럼 여기 2야. 만약에 2야. 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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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고. 3이야. 1이야. 0이야. 0이야. 도 있겠죠. 그죠? 여기 오른쪽에다 쓸까? 칸도 없는데. 오른쪽으로 와봐. 2야. 이건 또 뭐야. 2야. 2야. 0이야. 0이야. 그러면 이거 배열해서 해야 되잖아요. 4팩. 이게 2팩. 2팩. 곱하기.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얘들이 이제 누구 거냐.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4, 5, 6, 4, 5, 6이니까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6, 5, 4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얘는 얼마예요? 36이다. 너는 어쨌든 1이다. 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3, 1, 빵빵. 이렇게. 여기가 4팩. 여기가 2팩. 곱하기 9. 108이냐? 네, 108. 이렇게 돼서. 162, 37, 9, 9, 1. 그래서 199다. 답은 5번. 이렇게 해결합니다. 28번이었고요. 29번 가봅시다. 29번이요. 가봅시다. 지워요. 29번입니다. 지우시고. 가자. 자, 문제를 볼게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는데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아, 29번이니까 좀 어려울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봐봐.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하래.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야. 그리고 여기에, 잘 봐. 6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회전해서 원순열이네, 아이디어가. 근데 공식 말고 우선 저, 뭐 어떻게 행동을 시작해야 돼?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앉을 거잖아.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의자에 적혀있는, 이웃한 두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면 안 된대요. 12 안 되는데. 대부분 12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봐봐. 전체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그냥 이게 나열했던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여사권을 생각해보니까 어떠냐는 얘기죠. 뭘까요? 이게 더 편하잖아. 12가 되는. 자, 뭐예요? 인접한 두 수가 12가 되는. 자, 곱분해죠. 12, 그럼 얼마? 1을 하고 12는 없을 테니까 1, 2, 3, 4, 5, 6이니까 2 곱하기 6. 자, 그 다음에 3곱.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요. 자, 우선 고른 상태에서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뭔가 분류할 때 서로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고르고 이제 배치하는 게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접한 두 수가 2, 6. 자, 인접한 두 수가 2, 6이다. 그럼 이렇게 인접한 건 하나로 보죠. 그럼 남아있는 게 1, 3, 4, 5. 야, 그러면 인접한 두 수가 2와 6이거나 인접한 두 수가 3, 4일 거냐. 그럼 인접한 두 수가 2와 6인 걸 내가 A라는 사건이라고 하고요. 너를 B라고 하면 그대들은 여기서 뭘 빼줘야 되냐면 자, 봐. N, A 합 B 이걸 빼줘야죠. N, A이거나 N, B이거나 이런 거 그냥 수식적으로 잘 다루면 되죠. A도 되고 B도 그 집합의 성질과 유사했지. 이걸 빼면 되는 거예요. A가 뭔데? 어, 하나로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공식. 4팩. 원에 대해 배열하니까. 근데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음을 여기서 성리하고. 근데 이게 다를까요? 아니, 똑같아요. 근데 이 A도 되고 B도 된다는 게 뭐냐면 2, 6하고요. 3, 4 자체가 아예 이웃하는 경우가 동시에 있을 수 있죠.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3팩. 2팩, 2팩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됐죠? 24에다가 4, 96, 64, 24. 얼마입니까? 그래서 72니까 전체에서 72를 빼주면 돼요. 전체가 뭔데? 서로 다른 6개를 원타기에 배치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5팩이라는 공식이 이제 나오죠. 120에서 72. 120에서 71을 빼겠다. 48. 이 정도 문제를 29번이나 준킬러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해볼 만하다. 어떤 균등한 난이도에 어떤 간단한 4점짜리의 문제를 막 꾸준하게 연습하는 수준에서 이게 가능한 문제를 30번까지 내겠다는 얘기야. 30번도 봐. 30번은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야, 공 3개밖에 없어. 공이 3개밖에 없다고. 30번 봐요. 끝났어 벌써? 30번. 숫자 1, 2, 3이 있다. 1, 2, 3에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이때 이 주머니에서 2미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겠다. 복원 추출이라고 하죠. 복원 추출. 일반적으로 이제 복원 추출이 등장되면 보통 독립시행의 확률의 일반적인 경우들이 될 수가 있겠지. 독립시행의 확률을 꼭 써야 됩니까? 봐야죠. 하지만 보통은 독립시행의 확률이 일반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확률일 것이다. 그런데 공이 있어. 1, 2, 3이야. 1, 2, 3이 있고요. 복원 추출을 하겠다. 이미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을 거야. 이 시행을 다섯 번 반복해서 확인한 다섯 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 어? 수의 곱이 12. 수의 곱이 6의 배수. 거의 비슷한 패턴 아닙니까? 곱이 6의 배수. 1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6의 배수가 되려면 6의 배수가 되려면 그러니까 2도 포함되고 그죠? 3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1회, 2회, 3회, 4회, 5회 어쨌든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랬을 때 1회 뽑았을 때 2가 나오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얘들의 모든 곱은 6의 배수가 되는 거야. 자, 6의 배수가 되는 거야. 음... 그럼 어떻게 이제 얘를 수식화하면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를 포함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근데 어떻게 포함? 적어도 하나 이렇게 포함.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사건을 그냥 X라고 할까? 3을 또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이런 사건을 Y라고 해볼까요? 그럼 너희들이 구해야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니? P, X 이거죠. 야, 둘 다. 적어도 하나 포함. 되고! 얘도 적어도 하나 포함. 되고, 그죠? 하나 이상이 있어야 돼요. 두 개 있어. 상관없죠. 근데 2만 두 개가 있구나. 3만 막 두 개. 그 봐봐. 2, 2 나오고 야, 3이 안 나오고 1, 1, 1, 1 이렇게 나와버렸어. 1, 1, 2 이렇게. 가능하잖아, 이렇게 되는 게. 그럼 넌 6의 배수가 안 되는 거잖아. 6의 배수가 안 되는 거잖아. 야, 이거 어떻게 풀면 잘했다고 할까? 너를 어떻게 풀었으면 잘했다고 할까? 그냥 풀기에 오히려 불편하지 않냐, 이거죠.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얘는 2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2가 하나, 1대. 2개, 1대. 3개, 1대. 또 1이, 3이. 하나, 1대. 2개, 1대. 이런 것들 다 쪼개야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아, 그럼 이것의 전체. 확률의 전체는 1이고요. P하고 너의 여. 그럼 뭐 드모르간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너의 여 합. 이렇게. 그럼 이제 오른쪽을 좀 다시 써보면요. 수식을 좀 서술해보면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P, X의 여. 이걸 말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어떤 거냐면 X의 여 란 얘기는 2가 없는 거야. 아, 2가 없는 거라고. 이게 뭐야. 3이 없는 거다. 2가 없거나 3이 없는 거라고. 그럼 얘는 또 굳이 또 서술하면 2가 없는 확률 플러스. 3이 없는 확률에서 아,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 이런 게 있는지. 2가 없고 3도 없고. 야, 가능해. 뭐가 가능한데요? 써 볼게요. 2가 없어. 2가 없어. 2가 없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내가 다섯 번의 시행을 해봐. 독립 시행 개념으로 가야 돼. 2가 없어. 그럼 내가 2가 나올 확률은 그냥 3분의 1인 거잖아. 맞아? 복원이고. 그러면 야, 3분의 2. 나머지만 다섯 번 쎅 넣었다, 이거. 넣어도 봐. 5, C, 0. 그럼 이게 3을 기준으로 써도 이건 확률이 다르진 않죠. 그치? 얘는 야, 2도 없고 3도 없고 쓰면 다 뭐만 나온 거야? 1만 나온 거잖아. 아, 이게 겹쳐지네요. 3분의 1에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않냐? 무조건. 정리하시면 얘는 3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3에 5제곱에서 2에 5제곱, 2에 6제곱이니까 63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 63. 맞죠? 243분의 63.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시면 이게 답은 아니고요. 1만 이라스 243분의 63. 243분의 180.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약분이 얼마로 되냐? 약분이 9, 28 9 되죠. 9. 9, 20 9, 2 9, 7에 63. 맞죠? 27분의 20인데 더 약분이 안 되는 걸로 보여. 더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답은 47. 그러니까 30번이니까 조금 이제 무게감이 있으니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30번하고는 너무 다르죠. 킬러로서의 작용 뭐 어떤 뭐 아 그냥 선생님 교재 예제 수준의 문제야. 쉽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당부입니다. 당부 선생님이. 분리할 수는 있어. 분리할 수는 있어. 짜증날 수도 있어. 왜 올해 갑자기 확통을 다 통합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럴 수 있어. 이제 그건 감정적인 요소일 뿐이야. 감정의 너희들의 내일을 걸면 안 되죠. 화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전진해야죠. 한보라도 일보라도 반보라도 전진해야지. 평가원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돼. 얘들아 조금 더 해봐. 수원 수투도 좀 해보고 시간을 벌어줄 테니까 확통도 어떤 균등한 어떤 난이도의 문제들을 계속 낼 거니까 간단한 4점 수준의 문제를 좀 반복해주면 여덟 문제 맞을 수 있도록 맞을 수 있도록 해줄게. 수원 수투에서 너희들이 좀 놓치더라도 여기 원점수를 그래도 내가 균등하게 또는 조금 더 높게 잡아줄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려.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아요. 포기하라는 얘기와 빨리 끝내라는 얘기와 대충하라는 얘기와 적당히 하라는 얘기와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마음은 혹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해줘. 조금 더 노력해줘. 그래서 너희들의 내일을 좀 바꿔줘. 라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이야기와 평가원의 이야기. 당부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또 9월 모평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 이상 정연 경희였습니다.